육군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저희가 두 번인가 소개해드렸죠. 유족 측이 지난 16일 세 번째 오는 16일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고인인 누님의 얼굴을 공개하고 싶다. 이 사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음 그리고 누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에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고인 김모 씨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름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일단 당시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5시쯤이었고요.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하다가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을 받아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육군 모부대 소속 부사관이었고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아내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편은 졸음운전 때문에 벌인 일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졸음운전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단 아내의 사망 원인이 이상했던 게 골절상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골절상이었는데 혈흔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모포에 감산체 차에 태우는 모습이 또 찍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찰이 이상해서 주변 CCTV를 탐문해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주변을 계속 빙빙빙 도는 장면이 찍혔죠. 그래서 졸음운전이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100km가량 그렇게 속도를 낼 만큼 내리막이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걸 살인으로 보고 살인에 시신 흔해까지 같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게 사고가 아닌 사건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남편이 지목됐다는 사실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유족들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고 직후 통화에서 매형이라는 사람이 보인 태도, 발언,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수술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망 신고를 댔고 누나 지금 안치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장례 절차가 남았는데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데 누나를 부검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누나, 저기야. 누나, 자살이야. 응? 응? 자살했는데 누나가요?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아니, 지금 저 중요한 얘기를 저 때 얘기한다고요? 저렇게 차분하게? 지금 저를 보시면서 본인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건 살아가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 동생 분께서도 저게 너무 이상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부검 얘기를 꺼내니까 자살이야, 극단적 선택을 한 거야. 저렇게 저 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중요한 얘기를.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 부검에서도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다발성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우선 고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부 압박 질식이라고 쉽게 말해서 목 졸림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발성 손상이 동반, 저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보면 손상이 생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목에 질린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상한 건 분명히 아까 극단적 자살이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지금 병원에 연락을 하든 119를 부르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시신을 씻기고 그 당시에 현장을 다 청소하고 처음에 그 이후에 옷가지 같은 거 쓰레기 목도에 다 넣고 그리고 뭔가 경부 압박 질식이면 목을 졸렸거나 목을 맺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때 무슨 뭔가 끈, 무슨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경찰이 정작 그 쓰레기 봉투, 끈을 버렸다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보니까 그 끈은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아내의 장례 직후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참 뭔가 수상한 점은 많은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내 아내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두 번, 지금 두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도.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군 검찰은 타살 정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백초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해자 동생분, 고인의 동생분 얘기 들어보시죠. 뒤에서 이제 목을 쫄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백초크라고 하잖아요. 백초크로 이제 팔로 이제 목을 누르고 누나가 이제 반항을 못하게 양발로 손목 같은 거를 제압을 하면 멍 자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더라고요. 사사, 중사, 상사까지는 특전사에 있었어요. X량에 있는 그 X락지 그 무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외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원사고, 상사고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많이 접했을 거고. 뭐 상처 안 내고 자살하는 방법, 뭐 이런 기술도 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자, 특전사 출신.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전사 출신들은 그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처남입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그분인데 실제로 이제 군검찰은 바로 이 그 지금 이제 피고인이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 이 백초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짓수 기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백초크라는 것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뒤쪽에 앉아서 그 대상, 그 여성이 남성을 갖다가 손을 이용해서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발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자기 목을 갖다가 빼려고 했을 때 이 발로 이렇게 제압을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아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런 의심을 받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수상한 행동들을 갖다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가 바로 옆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방에 있었으면 아이들 갖다 깨워가지고 뭐 119를 부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모르게 그 자기 아내를 갖다 씻고 또 옷 같은 걸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부검을 했어요. 했더니 고인의 몸에서 이제 우울증 약이 일부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우울증 약 성분 검출된 걸 두고요. 남편 측 변호인은 그동안 우울증세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약을 먹어왔던 거고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요. 쾌활한 성격이고 절대 극단 선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그런 정황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앓고 있었던 증상이 우울증이 아니라 공황장애 등이었는데 그 몸에서 검출된 약이 항우울제는 맞지만요. 이게 공황장애 치료에도 널리 쓰이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할게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살해한 게 맞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왜? 왜? 도대체 왜? 결국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건 유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크게 다퉸던 모양입니다. 그게 다툴게 된 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세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참에 아이들 학원비를 가지고 이 남편이 TV를 덜컥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시켜서 남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0원이었대요. 잔액이 0원이었던 게 그치지 않고 알고 보니까 몰랐던 빚이 2억 9천만 원이나 있었던 거고 그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닌가.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망 직후에. 양배 동사님 지금 저 장면이 실제 당시 부부 싸움 장면을 촬영한 아들이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다툴 정도로까지 크게 다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다 말한 말씀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4억 7천만 원가량을. 아내가 사망했는데 사고 직후에 보험금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드러났고 지금까지 동생분이 확인해 보니까 빚의 4억 원가량. 그런데 그 빚의 상당 부분도 군 간부들에게 주는 특별한 대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갚아서 불명의 제대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백 변호사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직접 증거라고 하면 이런 사건에서 만약에 살해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목격자 말고 있겠습니까? 흉기가 사용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이상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만 지금 일단 구속이 돼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파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릉의 입증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더 없어요. 그런데 살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전적인 문제에다가 그리고 아내가 설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보였던 이 남성의 행태. 그건 도저히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유죄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백 변호사님이 말씀은 법률가로서의 판단이고 범죄 심리를 정통하시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 외에도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원인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불러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뒤 정황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좀 창구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그 아이들을 조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조사 수사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좀 방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안치실에 있어요라고 했을 때 어? 하기 전에 거의 빠진 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했냐면 전화를 딱 하니까 누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누나는. 그러니까 누나는 물어봤다는 것은 누나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자기가 교통사고 난 이후에 지금 분리돼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살았냐 죽었냐? 네. 누나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안치실에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부금을 한다고 해요라고 하니까 누나 자살했어. 이렇게 해서 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니까 자녀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어떤 그쪽에서의 어떤 범죄를 했었다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는 16일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족께서는 사건의 실마리를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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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